자민이 65개설성취소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읽어볼까요? Who am I? There are lots of stories above me. 내가 누구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 나에 대한. 그래서 먼저 얘에 대한 얘기 해볼까? 뭐로 바꿔 쓸 수 있대? A lot of. 이거 말고도 더 얘기해줄 수 있을건데? OK. 이야기 하나는 뭐예요? 스토리. 스토리. 이거 보고 단수형이라 하고요. Y로 끝나는 경우에 Y를 I로 고친 다음에 ES 하면 복수형으로 바뀝니다. OK. 그러면 lots of stories의 뜻은? 많은 이야기들. OK. 앞만 길어봤자? 어... 데이? 하나야 여럿이야. 여러개. 남자야? 아니요. 여자야? OK.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여러개. 그러니까 데이랑 같이 쓰는 B 동사는? R. OK. 만약에 이야기 하나가 있으면. 나에 대한 한가지 이야기가 있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여기서부터. 어떻게. 어... It is. 어. 갑자기 It is. It is. There is story. OK. There is story. About it. About it. There is a lot of stories. About it. There are lots of stories. About it.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나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까지 끝. 여기까지네요. 그렇습니까? 시작해볼까요? A lot of lots. bats live with me in my cold castle. I am never sleepy at night. During the day, I sleep in a large box. The box is filled with dirt. I can't see myself in the mirror. I really hate garlic. People's snacks look very delicious to me.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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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또 나왔네? A lot of. OK.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A lot of lots of. OK. 그건 그냥 똑같고 또? etc. OK. 그럼 많은 돈은 뭘까? A lot of money. A lot of money. OK. A lot of 은 뭐로 바꿔 쓸 수 있을까? 많은 돈은 당연히 뭐라고 해야돼? 머치 머니 머치 머니 매니는 셀 수 있는게 여러개란 뜻이구요. 머니는 셀 수가 없습니다. 박쥐는 셀 수 있소? 있어요. 이야기 셀 수 있소? 있어요. 오케이. 애들이 셀 수 있는데 여러개면 매니 스토리즈, 매니 배츠지만 매니 뒤에는 매니 북이야? 매니 북스야? 매니 북스 매니 뒤에는 셀 수 있는게 여럿이라는 형태로 S를 붙이고 복수형으로 써야만 하구요. 머치는 양이 많은 이란 뜻이기 때문에 머치 머니는 매니 머니 하면 안됩니다. 머니는 셀 수가 없어요. 많은 물 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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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터 양이 많은 이란 뜻입니다. 머치는 셀 수 없는게 그것에 양이 많다는 뜻이다. 네. 오케이. 그러면 A lot of bats live with me in my cold castle. 누가다 만드는 세가지 방법 중에? 어... 4-2 4-2. 누가다 부분만 읽어주세요? 어... 리... 리브 윗미? 어... 리브 윗미? 누가 리브가 뭐한다? 윗미한다. 이거에요? 어... 누가 리브가 뭐한다? 윗미한다. 아니 그... 배츠 리브. 어... 누가 많은 박쥐들이 뭐한다? 산다 누가다 부분만 읽으라 그러면 A lot of bats leave라고 해야지 무슨 bats leave or leave with me는 뭔? leave with me냐?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In my... 어디? 오케이, cold는 무슨 씨야? 어떤 씨? 오케이, 어떤 씨 하는 일 첫 번째 이름 씨를 꾸며준다 어떤 성? 차가운 성 어떤 씨 뒤에 무슨 씨 온다? 하다 씨야 이게? 이름 씨 겉이 온다, 겉 오케이, 그 다음 I am never sleepy at night 누가 답은 읽어주세요? I am never sleepy 오케이, 그러면 누가다 해석해주세요, 우리말로 나는 절대로 자지 않는다 오케이, 아 그래요? sleepy 뜻이 뭔데? sleepy 응 어, 저 꿀만비 좀 해보세요 어... 또 다시 슬리피 뜻이 뭔데? sleepy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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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거 전번, 이거 몇 번, 두 번째 하고 있어 이 책 네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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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리피, 졸린! 졸린! 무슨 씨? 어떤 씨? 오케이 그럼 I am never sleepy 누가다, 우리말로 해석 다시 해주세요 나는 절대로 졸리지 않는다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어떤 씨? 오케이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어떤 씨도 있어요? 아냐, 아냐, 비동사예요 오케이, never sleepy의 뜻은 절대로 졸리지 않는다 어? 아, 아는 다야? 아 절대로 졸... 절대로 졸리지 않는이지 어떻게 다가 되나? 내 비동사 안 붙이고 never sleepy만 물어봤는데 M never sleepy의 뜻은? 난, 아 절대로 졸리지 않는다 오케이, 무슨 씨 덩어리? 어떤 씨 덩어리? 어떤 씨 덩어리?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래? 어... 어떤... 어... 넌 밤에 어때? 어, 난 밤에 절대 안 졸려 어... 어... 넌 밤에 어때? 어, 난 밤에 절대 안 졸려 어... How... Are you... At night? 오케이 넌 밤에 어떻니? How are you at night? 넌 밤에 어떻니? How are you at night? How are you at night? I am never sleepy at night.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at night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During the day, I sleep in a large box. It's a large... 의 뜻은? 커다란 무슨 씨? 어떤 씨? Cold castle large box 어떤 씨 뒤에 계속해서 뭐가 오고 있다? 이름 씨 그래서 어떤 씨 하는 일 중에 뭐가 있다? 이름 씨 어떤 것을 꾸며준다? 어떤 성? 차가운 성 어떤 상자? 커다란 상자 어떤 상자? 어떤 상자? 커다란 상자 너는 언제 커다란 상자 안에서 잠을 자니? 언제... 너는 자니? 커다란 상자 안에서... 커다란 상자 안에서... 커다란 상자 안에서... 커다란 상자 안에서 잠을 자니? 영어로 표현하면... When... Do you... In a large box? 어디가 틀렸게... 어... 어... Do you sleep? 아니...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없어지면은... 어? 어떻게 문장이 될 수가 있어? 네... 문장에서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건 무슨 씨야? 하다씨 문장이랑... 뭐 뭐 한다? 뭐 뭐 하니? 뭐 뭐 안 한다?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하다씨가 제일 중요한데 하다씨 없이 어떻게 문장이 표현이 되나? 네...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어... When do you sleep in a large box? When do you sleep in a large box? When do you sleep in a large box? During the day, I sleep in a large box. I sleep in a large box. 오케이 계속해서 The box is filled with dirt. 에서 누구 하다 부분만 읽어보세요. 어... 나도 읽어놓을 것 같습니다. 저기... 어... The box is filled with dirt? 어... The box... The box is... 어... 어... Filled... 어... He... 해석할 차례이네요. 누가? The box... 다? Is filled? 우리말로 해석해주세요. 누가 다 부분만 읽었으니까. 그 박스 안에... 어... 그 박스에... 채워져 있다. 그 박스가 채워져 있다. 누가? 그 박스가 뭐한다? 채워져 있다. 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어... 비동사 is... 오케이. 덜트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오케이.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뭐가 되고? 무엇을... 어... 무엇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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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박스 안에 채워져 있다. 그 박스가... 채워져 있니? 그 박스가 무엇으로 채워져 있니? 흙으로 채워져 있다. 영어 표현. 어... What... 어... 그렇지. 그렇지. 아싸. Cool. What is the box filled with? What is the box filled with? 그래서 그 상자가... 뭐로... 뭐로 채워져 있니? 그랬더니 흙으로 채워져 있대요. 묻고 답하기. What is the box filled with? What is the box filled with? What is the box filled with? 했더니... The box is filled with dirt. The box is filled with dirt. 오케이. 계속해서... I can't see myself in the mirror. 에서 누가다 부분만 읽어보세요. 어... I... Can't see. I can't see. 뜻은? 나는... 볼 수 없다. 나는 볼 수 없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아이 참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어... 양념식 can. 오케이. Myself in the mirror의 뜻은? 어... 거울 속... 거울 속에 있는 나 자신. 그 상자 안에? 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 어디? 어디 Singin? 이 란을 또 다른 장만. 누구. 거울 속에 있는 나 자신. 네.. 아 누가. 누구를 볼 수가 없다고 거울 속에 있는 나 자신. 아.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이제 무슨 어디야! 아. 오케이. 어디 있나? 가서 이 답 듣고 싶으면... 어... How? How? Where? Where? 누군데 누군데 나 누구게 Who am I? Who am I? Who Can You see Who can you see 너는 누구를 볼 수 없니 누구를 너는 볼 수가 없니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can you see Who can you see 했더니 대답이 I can't see myself in the middle I can't see myself in the middle Okay I really hate garlic I really hate I really hate 잘 찾았구요 뜻은 나는 정말로 싫어한다 Okay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어... 아 세 가지야? 하다시 주유 Okay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 무엇 Okay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무엇을 너는 정말 싫어하니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o you really hate? What do you really hate? What do you really hate?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you really hate? What do you really hate? 넌 뭐가 정말 싫어하니 그랬더니 대답이 I really hate garlic Really? 무슨 시? 어... 어찌 시? 어찌 싫어한다고? 어 정말로 싫어해 Okay 어떤 시는 이름 시를 꾸며주네요 예 왜냐하면 어떤 것을 만들 수 있으니까 어떤 상자 어떤 성 어찌 시는 무슨 시를 꾸며줄 수 있다? 어... 어... 하다시 어찌 싫어하다? 정말로 싫어하다 정말로 싫어하다 좋겠습니까?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People's necks look very delicious to me 해서 누가다 부분 어... People's necks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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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다다 이게 누가다야? 응? 아 루! 사람이 루기 누가... 다 네 네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두 하다시 두 하다시 두 베리 딜리셔스의 뜻은? 어... 매우 맛있어 맛있다 맛있다 무슨 씨? 하다시 아우 그럼 잘못했구나 아니 아니 매우 맛있는 무슨 씨 덩어리? 하다시 덩어리 이 대답 듣고 싶어? 어... 어... 사람들의 목들은 너에게 어때 보이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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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표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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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ople's Nex 한번 길어봤자 어... They 니까 두 들어가 있네 How do they look to you? Look to you 그것들이 너에게 어때 보이니? How do they look to you? 네 사람들의 목들은 어때 보이니? How do people's... People's look to you? 아 얘는 갑자기 없어지는 모양이야 내가 사서 소리 안 되는지 알았다고 How do people's Nex Look to you? 어 틀렸고요 예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덩어리 오케이 그래서 베리 딜리셔스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봐 How do people's Nex to you? 아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 갑자기 없어지는구나 응 People's do... 어? 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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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쿠피 났어 어 쿠피 났어 어 쿠피 났어 어 쿠피 났어 어 자자자자 사람들의 목들은 너에게 어때 보이니? 더 가져가도 되는데 네 괜찮아 어 어 어 어 People's Nex to I look to you How do people's Nex to look to you? 사람들의 목들이 너에게 어때 보이니? 네 오케이 자 자 여기 자세히 볼까요? Delicious 무슨 씨? 어떤 씨? 베리는? 베리 어찌 씨? 오케이 어찌 씨는 하다 씨만 꾸며두는지 알았더니 어찌 어떤 도 만들 수 있네 우와 어찌 어떤 도 말이 되고 어찌 하다 도 말이 되고요 어찌 어찌 도 말이 됩니다 우와 어찌 어찌 씨는 꾸미기 전문가입니다 이름 씨 빼고 다 꾸며줍니다 이름 씨 누가 꾸며주는데 어떤 씨가 꾸며준다고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네 훌륭하게 잘했습니다 열심히 해왔네요 네 예 .' 해